오늘의 영상 포인트 오늘은 파란모에서 존버를 한다 화산 등산 존버 바퀴벌레 존버 썰매 존버 이것 외에도 아주 다양한 헛짓거리를 하는데 어? 야 살짝 노인정 컨셉 잡고 해볼래? 아유 록스 할아버지 왔어요 개정 양반 아 그 정도 말한 건 아니야 그니까 그거는 미라잖아 그냥 대충 이런 헛짓을 5만 8천여 가지 준비했으니 어쩌록 재밌게 즐기길 바란다 그럼 즐겁 자 다 벨트 벗으시고 야 이거 썸네일 찍기 좋은 날씨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볼 거는 화산 존 자 자기장 보고 가장 가까운 화산 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총 맞게 딱 좋지 않니? 야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아 이거 불탈 것 같은데 이거 빨간색 밟으면 상당히 아프다 내려가도 되지 않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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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픽 넘어서가 최대한 올라가 회석하면 나오기 전까지 어 너무 속하네 벽이 구역을 복귀하세요 라илось 아 말도 안돼 뭐야 이게 얘위가 차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휴가 좀 나한테 태우러 내가 주인공 주인공 아 나 누구 태우러 가는 거 좋아했어 비아? 야 정신 차려 카메라 여깄어 가자구 오케이 이게 좀 힘줄 부리는 것 같은데? 시기 딱 좋게 서 있어라 슛! 어림없는 소리 뱉는 거야. 야 근데 오늘 못 끊겼다. 너 해 그거 이제. 재미없어. 목표를 포착했다. 재미 좀 볼까? 살려줘. 미안하다 그래. 살려줘. 미안하다 그래. 너 같아 하는 소리 아니야. 꺼줘. 와 야 여기 장관이야. 아 진짜 죽을 거야. 넌 못 갔나. 야 빨리 살려. 어딜 비벼. 살려줘.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핫. 야 여기. 여기. 자리 좋은 데 있어? 어 여기 좋아. 아무도 보다 여기. 이리로 가시죠. 왜왜왜왜.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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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쟤. 야 화났다 화났다. 화가 저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밑에서 다리를 훑잡고 내려간다니까? 야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점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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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거 봐. 자 내 총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 생각이 잡힐까? 잡히지 않을까? 신미앱이니까 저거 부자연스럽게 잡히지 않을까? 유 워치. 아니 용용이 눈치 개없게 진짜 혼자 쭉 떨어지는 거 봐. 난 따라가고 눌렀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그렇게 뛰고 싶어? 진짜 튀는 게 뭔지 보여줘? 아 씨. 오 원이 개쌉인데? 1핑 쪽으로 갑시다. 가다가 죽겠는데? 차라리 오토바이를 찾겠어. 야 용용이 또 혼자 또 혼자 뭐한다. 또. 오토바인 거? 오토바이자. 태워줘. 저 봐라 저 두 새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라. 용용아 나 태워줘 내려갈게. 먼저 간다. 태워달라고. 야 오토바이 빠른데? 아냐 아냐 이게 더 빨라. 이런 원시적인 낙하산 보다는? 문명의 산물이야 낙하산은.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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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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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인데 AI야! 뒤치해! 잠수야 잠수야! 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였다니까 방금! 아니 조용히 접근해야지 어떻게 권총이 있어 근데? 뭘 움직였대 움직였다니까 진짜? 야 내가 쌈 잡은 애 잡아줄게 총알 9발이면 돼 가능해? 오갔네! 그니까 저기 아직 있다니까 총이 딱 나오네 여기서? 저기있다! 아 쟤가 아니야! 친구 없애 복수야 그게 더 복수야 좀 많은데 애들 살린다 어디있어? 아 살렸다 아악!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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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ここ Украї крq 야 이제 이번폰부터 단합을 좀 키우기 위해서 화음을 좀 쌓아 봅시다 개소리야 캐롤 알지? 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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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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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속 해야지! 목소리 깔아오고 뒤지 위... 아이 계속해야지! 그럼 더 크로스로 다시 할래? 좋아 오케이 오케이 세미 메인보컬하고 나머지가 화음 쌓아줘 준비 시 자! 두어플라아 하아... 두어플라아... 유워아... 나 이노래 모르겠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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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말하는 사이에 벌써 다 왔어 이게 단합이라고 이게... 저기 우뚝 솟은 곳으로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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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이거 빼 이제 이거 빼 빨리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나 따로다가 죽어 야 빨리! 오... 야 또 위끄러지면 안돼! 오! 오! 올라가 올라가 아아아아... 아아아아... 야 새로 구멍 좀 찾아봐 아 여기 여기 용용히 따라와 용용히 따라와 음료수 마시고 갈게 내가 음료수 파밍해줄게 여기 진짜 낭떠러... 우아아아아아악! 아 진짜 뭐해 병신아 야 이거 나한테 가 나한테 안녕 이거 살려준다 얘가 나 살려 나 살려 오케오케 살려 살려도 돼? 살려 살려 아 좋아 좋아 이게 김치로 이놈이지 얘 сохран 해왈량이 안 되니까 빨리 해야지 뭐 계속 야 Yeah 그러면은 우리를 믿고 그냥 바로하자 트리 투 지랄을 안 해 오 interested 너무 빨리 내려가는거 아니야? 아니 따라가기로 해 야 야 왜 불렀어 누ному 심취했어? 부르다가 빡쳐가지고 ed나봐 약간 TOBORN이 안쪽에ются Beit 안쪽이 더 나을거 같은데 오른쪽 봉우리 갈거야? 아냐 아냐 봉우리 말고 안쪽이 더 나을거같은데? 아 올라갈수 있네 봉우리 여기는 와 경기구 경기구야 오케 야 요기야 정상위야 정상위? 용령이 근데 어딨어? 용령씨 오토바이 이쪽으로 끌고오면은 알죠? 우리 사냥같다 사냥 야 이해상 못가 오케오케 아 이거 봐 오토바이 땜에 들켰다니까 록스 뒤쪽으로 와 내가 살려줄게 친구들 야 용령이 일로와 용령이 일로와 야 쟤들 우리한테 오는데? 오면은 야여기여기 숨어있다가 하고 나와가지고 헤드샷주먹 야여기여기여기로 그냥 와도 되잖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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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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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을 잡으라고 진짜 떨어지는거 봐 와 자기장 이렇게 좋은데 아씨 야 좀 잘해봐 아 이거 이대로 하면은 저거 아까 그 화음쌍는거만 3분 써야된다니까 아 그니까 더 찍어야지 화음? 어 야 살짝 노인정 컨셉 잡고 해볼래? 할머니 할아버지로 아휴 록스 할아버지 왔어여 아휴 록스 할아버지 왔어여 아휴 록스 할아버지 아휴 록스 할아버지 우와 뭐야 정자세로 죽었어 정자세로 고집을 꺾을때가 되지 않았나 낙하산 틀렸다는걸 알지 않았을까 어 이번에도 낙하산 타? 여기서 그냥 바로 떨어진다 그냥 고집을 꺾었다 어 이쪽이 아니네? 뭐야? 웃는거봐 처음 웃으면 욕 못핥다 웃는 얼굴에 침은 뱉을 수 있지 아 근데 안들키고 여기 1번 핀까지 가면 되잖아 야 반대로 뛰어 아니 저기 1번 간대로 갔었으면 야야야야 서로 위해줘 우리 1번 가는거 맞아? 저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지금까지 가는곳엔 뭐 있었냐고 아 밟아 이만거 넘어갈수있어 점프를 해 점프를 이거 옛날에 그거 못봤냐고 에베레스트산 졸라 빠르게 건너가다가 넘어진 아저씨 이 바위 뒤에 있으면 괜찮은데? 형님 형님 일로와봐 어 여기 찍힐수도 없는데? 님돌 제가 음료수 다왔다고 야 이거 돌려먹어 돌려먹어 아 좋습니다 야야야 저 마실래요 어? 아니 저 좀 아우 목이 말라가지고 아 왜 누르냐 오 야 자기장 걸쳤어 야 여기 여기 다음날 진집에 돈벌레처럼 숨어있을래? 어 나쁘지 않나? 아 여기 근데 좋아 여기 사사삭하면서 빠져나가자 혼자서 딱 들어왔는데 4명 이러고 있으면 개소름 돋겠다 아 님들 님들 음료수 다 어디갔어? 그냥 모아두냐 일로와봐 야 우리 먹을 거 이거밖에 없어 야 이걸로 며칠 지내야 돼 우리 하지만 음료수가 무한이지 난 주사기가 무한이라고 야 야 야 몸 상한다 야 그 쭈쭈 썩겠다 그 정도면 진짜 오 잠깐만 여기 야 여기 여기 야 들어와 여기 대박 대박 이거 진짜 대박 와 야 대박인데? 아 자기장 야 진짜 바퀴벌레야 우리 야 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졸라 웃긴다 여기서 머리 내밀고 저거 한 번 찍자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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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스락거리는 거 많이 개그 켜면 진짜 야 이거 잘 비비면은 한 명 위로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오 야 보낸다 보내 보내 비벼 야 야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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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용이형이 자벌레 됐어 용이형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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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세워 야 록스 너무 저돌적인데? 엉덩이에다가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왔어요 어 뭐야 와 개아파 개아파 벌레들 다 기어 나온 거 봐 이게 세스코의 힘인가? 요즘 요즘 아 갑시다 너무 징그러 자기장 온다 야 이제 알아서 생존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자기장 미쳤네 일로 일로 갈까? 여기 사람 있단 말이야 몰라 있든 말든 어차피 가야돼 자기장의 카드 우와 맞은편이 너무 소리 나는데요 근데? 안돼 사람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야 잠깐 저 연막 맞아? 여기 가는 거 맞아 우리? 와 야 사람 너무 많아 어 저 뒤에 맞아 아하이씨 야야야 안돼 이쪽 안돼 이쪽 안돼 차라리 야 정면돌파 가자 바로 딜러 가는게 더 나아있어요? 와아 사라졌어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냐 들어갔다 들어갔다 와 야야 이쪽 쏜다 쏜다 쟤네합성 온거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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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다 우리한테 왜 안맞아 이 새끼 와 왜 이 새끼 안맞아 이게 아 모둠이야? 와 이거 너무 아프다 가자 돈벌레 메타 가자 땀이 뭐해 이제 그건대매 자 이제 외래완 ô 안쓰고 치킨 밥을 먹 뭐해 자 일단 유바 아 씨 뚜뚜뚜뚜뚜뚜 꾸잉 뜨뚜뚜뚜뚜뚜뚜뚜뚜뚜 뜨뚜뚜뚜 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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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뚜뚜뚜 뜨뚜뚜뚜뚜뚜 ället 쑤 뜨뚜뚜뚜뚜뚜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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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